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오전 중에 질의에 도대체 국가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시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정상황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이랑 대통령비서실이 재난컨트롤타워로 명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님은 그거를 부정하셨어요. 회의록을 보여드리고 있죠. 국정상황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기본지침하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감의 증언 둘 중에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뉘앙스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도 맞지 않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럼 어느 쪽도 맞아요? 둘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럼 제 질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애매하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뉘앙스 차이다. 이런 애매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맞습니까? 그것도 뉘앙스 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는 게 사실 법적인 개념이 정의되는구나. 컨트롤타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상황실장님하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위에서의 국감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명백하게 끝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것조차 그럼 대답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설명을 대시고 싶으신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국정상황실장님은 질문하는 건 접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셨고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재난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대답을 따라가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중대본은 컨트롤타워다. 라고 하셨는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중대본이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에서 장관께서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 설치가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대본 구성보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지휘하고 응급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빨리 중대본을 설치하는 게 현장에 있는 이들을 회의에 나오게 해서 구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재난에서 중요한 게 구조고 구조의 책임은 중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소방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꼭 있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의 책임은 소방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님께,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중대본 본부장이신 행안부 장관께서 12구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중대본보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용산소방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방금 전에. 못 들으셨나요? 네. 그런데 경찰 특수본에 따르면 용산서 최성범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고 30여 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현장의 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었던 소방이 제 역할을 다 했더라면 구조의 역할을 이태원 참사의 피해 훨씬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까? 소방이, 구조의 책임을 갖고 있는 소방이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참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긴급구조기관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대리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지휘 책임을 갖고 있던 용산소방서장님이 책임을 다 했더라면 참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용산소방서장은 그 당시에 현장 지휘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1월 5일에 소방청이 공개한 소방경찰 공동대응 요청 내역을 보면 장관께서는 소방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찰에 참사 직후의 22시 18분부터 골든타임인 11시 안에는 4번, 그리고 자정 전까지 포함하면 13번, 자정 직후를 포함하면 무려 15번이나 경찰에다가 공동대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23시나 돼서 응답을 했고요. 23시 40분 내지는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공동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그 증거가 이 화면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모바일 상황실 대화인데요. 23시 41분경에 중앙응급의료상황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료진 조끼 입은 우리 지원센터 인력 경찰이 자꾸 통제해서 현장에 진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식이면 디맵 출동 못합니다. 신속대응반 지원센터 모두 현장 진입 못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 철수합니다. 긴급함이 느껴지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119 소방무전 녹취록입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23시 39분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용산 구급구조 출동 차량 지금 의료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는다고 해요. 특수구조대도 그렇습니다. 구급차 빨리빨리 보내고 회전시켜달라고.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용산 소장님, 최성범 소장님이겠죠. 해밀턴 호텔 앞에 누워있는 환자 너무 많은데 구급차가 빠지질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경찰 추가 비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도록 이렇게 소방에 애쓰는데 경찰의 공동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대리님? 그런 내용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거 대응이 잘 된 내용입니까? 대응이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네, 현장이 아니라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추가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녹취록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소방에 대해서 소방이 보내온 경찰에 대한 공동대응 요청 제대로 대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녹취록을 보면 의원님 비적하시는 부분이 일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특수본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기는 특수본 수사 자리가 아니라 국정조사 자리니까요. 그 말씀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도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112 신고 받고 참사 일어나기 전에 참사 당일 저녁에 20시 33분, 21시 00분, 2번. 그런데 공동대응 요청 못 받았죠? 저희가 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못 받았죠. 만약에 공동대응 요청 받았더라면 참사 사세를 만드는 인정이 없죠?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지도카가 좋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재난 대응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대한민국에 재난 대응 컨트롤카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뭐해요?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매뉴얼지로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낮은 공무원 한 사람이 없으면 매뉴얼이 다 무슨 책임이고 기술이 다 무슨 상관이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카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bea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5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